생각의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산성 앱이죠 마인드맵 앱 중에서 북유럽에서 가장 주목받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스크린탈을 지난 5월 처음으로 채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스크린탈 앱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는 캐시백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응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스크린탈을 다시 소개한다면 스크린탈은 2020년 스웨덴에서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웹 노트기 등과 마인드맵에 화이트보드가 결합된 웹 서비스로 글이나 기사 스크래핑, 이미지 넣기, 링크 연결하기 등을 통해서 포스트잇 붙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정리 앱입니다 하고 싶은 공무를 정리할 수도 있고 관심있는 분야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리 영상에서는 아이폰 15가 출시되기 전 이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보드를 만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아이폰 15가 출시된 만큼 아이폰 15 출시 후 관련 주요 정보들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스크린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탈은 웹사이트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다운로드해서 웹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저는 앱으로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크린탈이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브라우지 섹션의 내용을 컬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딱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카드, 보드, 태그, 웹 링크로 되어 있죠 카드는 주요 내용을 유약 정리하고 유튜브 영상 링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포스트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두는 판이 바로 보드입니다 지난번에는 아이폰 15 출시 전 보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이폰 15 출시 후 보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를 붙일 보드를 만들어주어야 하겠죠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마이데스크에서 애드 버튼을 누르고 보드 만들기를 선호합니다 다양한 컨텐츠들을 여기서 바로 생성이 가능하고 단축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보드를 만드시면 바로 네이밍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카드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아이폰이 출시되고 많이 진행되는 드랍테스트 내용을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고 바로 옆에 보시는 3개의 점을 눌러주시면 추가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 해당 영상을 공유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부분부터 확인하고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복사하기를 눌러주시고 다시 스크린탈에 돌아와서 카드 만들기를 눌러주십니다 커맨드 키와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해서 보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배치하실 수 있고 전체 카드를 이동하면서 보시길 원할 때는 토글 버튼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고 영상을 붙일 때는 유튜브 링크를 넣는 명령어를 찾아서 넣어도 되지만 바로 커맨드 V를 통해서 바로 붙여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서 원하시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고 카드를 클릭하면 작은 원들이 사멸에 배치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카드들끼리 연결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영상이나 비교 영상들을 연결해두면 나중에 내용을 찾거나 빠르게 이동하기에 매우 수월해집니다 이후 카드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면 다른 카드의 영상에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 관련 주요 이슈들과 출시 후 주요 영상들 몇 가지만 빠르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도 원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팀원끼리 나누어 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폰 관련 영상을 정리하였지만 다양한 방식의 요리법 내용을 정리해볼 수도 있고 여행 관련 정보를 담아볼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영상들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스크린탈은 베타 서비스 중입니다 스크린탈 계정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 개인 계정은 정식 출시가 되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생 회원 계정의 경우에는 239달러를 1회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베타 버전의 얼리 액세스가 가능한 퍼스널 프로 계정은 월간 5달러라고 하지만 결제는 연간 60달러가 매년마다 한 번씩 결제됩니다 꼭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하시고 20% 쿠폰을 받아왔으니 프로모션 코드에 루트20을 입력하시면 12달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릴리즈 후 가입하신 분 중 3주 후 추첨을 통해서 퍼스널 프로 구독하신 분 중 총 3분께 결제한 금액 전액을 캐시백으로 돌려드리고 베타 버전 가입하신 3분께 역시 결제 금액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가장 쉽고 편하게 정리해서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 앱 스크린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